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P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라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요. 판매 선택하고 확인.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제품 코드 더블 클릭, 두 번째 분류, 브랜드, 가격, 제조년도,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셔서요. 조건에서는 브랜드를 선택하시고요. 브랜드가 키디거나 이콜 키디를 선택하시고 또는 이콜 스토키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가격을 선택하셔서요. 100만원 미만이란 조건을 넣습니다. 작다 100만원 값을 넣으시고요. 조건을 다 넣으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첫째 기준을 가격을 선택하고 둘째 기준을 판매량을 선택하시고요. 둘 다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한 번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비이슬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신 다음에 확인. 아래쪽에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져온 상태에 위쪽에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도구의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하시고요.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구 필터에서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셔야 합니다.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A26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A26부터 I29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프트하고 에버레이지 함수니까요. A26 시작점에다가 조건을 넣죠.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조건 1번이라고 넣을까요? 필드명을 똑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골 그 다음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 E, F, D 제품 코드에 가서 첫 번째 A3을 클릭하고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B로 시작하지 않고네요. 그럼 같지 않고 B라고 넣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품 코드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가 각 사용 체중이 전체 사용 체중의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뭐 하지 않고 엔드 조건이니까 바로 옆에다가 조건 2라고 넣겠습니다. 조건 2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하셔서요. 전체 평균 미만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골 사용 체중 체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2, 3이 작다 에버레이지 평균 값보다 작다 A, V, E, R, A, G, E 시작점은 2, 3부터 2, 24 단 평균 값은 값을 하나하나 행을 다르게 해서 비교하더라도 평균 값을 구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에버레이지 가로 탔고 엔터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제품 코드와 그 다음에 브랜드와 그 다음 가격, 제조년도, 판매량을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놨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밀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4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 A26부터 B27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0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I2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품 고도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 그 다음 제조년도가 2015년도라고 조건을 넣으실 건데요.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equal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홀수이고 end 조건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넣으시고요.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다. 그러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함수 ISODD 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이트 함수 RHHT 그 다음 제품 코드 A3세를 선택하되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A10만 고정하시고 34567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ISOD에서요.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제조년도에 가서요. F3에 가서 셀 마우스 클릭하되 절대 참조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F10만 고정 그 값이 2015입니까? equal 2015 입력하시고 AND에리안 가로 닫아주시고요.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굵게 글꼴 색깔 파랑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셀 서식 확인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샵 표시가 된 부분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끝자리가 홀수인가 그리고 홀수이면서 제조년도가 2015년인가 확인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갔는지 먼저 이 콜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율은 표 2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년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럼 제조년도에 따라서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의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입력하시고요. VLOOKUP 첫 번째는 제조년도 F4세를 선택하고 신표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와서 범위 정하시고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고요.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가격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하셨고요. 곱하기 판매량을 넣으시면 되세요. 바로 왼쪽에 있는 H4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가로가 어디가 빠져 있었네요. 어디가 빠져 있었냐면 1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를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가로가 아니라 1 마이너스 VLOOKUP 배당한 가로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엔터 누르면 판매 금액이 구해지는데 문제 세모 두 번째 항목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세 번째 왔더니 계산한 판매 금액이 이게 천만 원이죠. 천만 원 이상이면 판매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판매 금액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콜 앞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즈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크거나 같다 천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현재 구하셨던 값 뒤에다가요. 우수 상품을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콜 뒤에 있는 D4 곱하기부터 H4까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심표 다음에다 컨트롤 V 이 값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빼기 하이픈 우수 상품이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거서 처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심표 컨트롤 V 하셔서 그냥 값 구한 값 그대로 표시하겠다. 입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수식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계산식만 잘 구하시면 되세요. 계산식만 잘 구하고 이거를 조건 넣으시고 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이제 이 구한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우수 상품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표 229부터 이 31 영역에다가 분류별 제품의 제품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제품 코드를 찾아다 표시하는 거고요. 이 29세 선택하고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보통 첫 번째 찾아다 표시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인덱스 우리가 결과를 표시할 데이터는 A4부터 A25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하나만 쓸 건 아니고 아래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행위의 비치가 필요하죠. 분류에 해당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행위 분류라는 것은 디럭스, 절충형, 휴대형 중에서 그 다음 가격에서 최대값 디럭스에서 최대값 절충에서 최대값 휴대형에서 최대값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그 값이 어디 있네요 어디 있습니다 라고 그 행위값을 가져와서 제품 코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위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치함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맥스 함수 다음에 항상 가로가 하나씩 열리셔야 되겠죠 맥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 곱하기 가격에서 최대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건 가로 여시고요 분류에 갑니다 B4부터요 B25 영역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D29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가격입니다 가격에 가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가격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맥스에 대한 가로가 닫힌 겁니다 맥스 조건에 만족하면서 만족한 데이터의 가격을 가져와서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심표 최대값을 구했어요 다시 한번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가서 위치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맥스를 뺀 부분만 범위 정하셔서 맥스를 뺀 부분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똑같은 영역에 가서 조금 전에 맥스를 통해서 구한 값을 찾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을 넣으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가로를 닫으면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에 대한 가로도 닫겠습니다 라고 한번 더 닫아주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매 비율을 계산해서 표 4에다가 표시하라고 했고요 주어진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란 함수는 문제에서 31.1% 백분율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는 형식을 지정하시는 거고요 먼저 텍스트를 한번 넣을까요 H29셀 가셔서 T, E, X, T 그 다음 판매 비율은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이 부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처음에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C4부터 C25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G29셀 심표 실제 합계를 구할 데이터는 판매량의 합계입니다 H4부터 H25 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니까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슬래시 총 판매량입니다 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총 판매량을 구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아 가로 닫기 전에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구하셨습니다 이제 심표 하시고요 텍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계산식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이제 포맷 형식을 넣으시면 되세요 큰 따옴표 묶어서 0.0%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고요 뒤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텍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판매 비율을 구하실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어서 제4부터 제25 영역에다가 추천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퍼블릭 펑션 문제 제시된 사용자 이름을 먼저 넣으시고요 FN 추천 그 다음 가격 제조 년도 입력하시고요 이제 추천은 가격과 제조 년도를 인수로 받아서 추천을 계산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 IF 만약에요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고 아 엔드 조건이네요 그러면 가격이 먼저 입력을 합니다 가격이 작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드로 작성하시고요 제조 년도가 2015이다면 제조 년도가 이퀄 2015이다면 된 우리는 FN 추천에다가 이런 기호를 넣겠습니다 라는 기호인데요 한글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보이시고요 보기 변경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큰 따움도 닫습니다 다시 ELSE IF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가격이 혹시 80만원 미만 입니까 그렇다면 된 아 80만원 미만 이고 엔드 제조 년도가 2014 입니까 된 그렇다면 FN 추천에다가는 미음 한자키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한 특수문자 찾습니다 찾으셔서 마우스 클릭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ELSE에 오셔서 FN 추천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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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구문을 닫습니다 두가지 인수를 받아서 각각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첫번째 특수문자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두번째 특수문자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창은 닫으시고요 J4셀에 오셔서요 FX 함수 삽입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조금 전에 만드셨던 FN 추천 선택하고 확인 가격 D4 제존연도 F4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다가요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 길이가 5 이상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할 겁니다 K29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 넣습니다 AVERAGE 그 다음 IF 가로 여시고요 첫번째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다시 한번 가로 넣으시고요 분류에 가서 분류 B4부터 B25까지 선택하되 절대 참조 하셔도 되고요 안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하나만 구하실 거니까 하셔도 상관없고 안하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값이 디럭스가 아니다 같지 않다 디럭스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첫번째 조건 넣으셨고요 위에다 작성을 할게요 곱하기 두번째 만족도 길이가 5 이상 입니다 만족도 길이를 세기 위해서 두번째 조건 가로 열고 LEN 가로 여신 다음 만족도 입력된 대기서 K4 K25 절대 참조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라고 넣습니다 5 이상 양입니까 가로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다 판매량에 있는 데이터 H4부터 H25 절대 참조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